수후바타르 광장입니다. 몽골이고요. 2130일 차입니다. 2130일 차고요. 기회가 돼서 몽골에 왔습니다. 몽골의 수후바타르 광장, 구경몽골방무위관을 다녀왔습니다. 저는 몽골진기스칼국제공항 수후바타르 광장,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. 수후바타르 광장, 몽골국립방무위관. 우리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오르네요. 하늘이 확 깔았습니다. 수후바타르 광장이고요. 징기스칼. 하늘이 우리를 멋지죠. 환자들이, 저것은 또 손자와의 까지의 부단을 만들어놔. 그 부단을 멋지게 아meno 그리는 좀 신경이 오르네요. 수후바타르 광장 1월부터 ère과 함께 이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넘어가죠. 이거는 이미 다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 하늘을 넣은 거로 그렸고요. 북미 봉골 박물관은 내부 촬영이 안 돼서 밖에서만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. 이것도 시간이 걸리네요.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내부 사진이고요. 계단 그다음에 외부 사진 업로드 보고 연결하겠습니다. 이게 외부 사진입니다. 몽골 국립박물관입니다. 몽골까지 와서 기회가 돼서 몽골 일자 관광을 마쳤습니다. 2만 130일입니다. 2만 130일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